한국의 올해 경제성장 전망을 4번 연속 하향 조정한 국제통화기금 IMF가 반도체 시장의 악화와 내수시장 분화를 이유로 뽑았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은행 파산 여파는 한국에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 IMF와 세계은행의 춘계총회. 세계 경제성장 전망이 어둡다는 점은 또 한 번 확인됐습니다. 글로벌 growths to slow down to 2.8% in 2023 and remain weak at around 3% over the next five years. This is the weakest medium term forecast in decades. 지난 1월 1.7%에서 1.5%로 하향 조정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 전망 배경도 드러났습니다. IMF는 예상보다 나쁜 세계 반도체 시장의 주기가 한국의 수출과 투자 양쪽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비 둔화와 긴축 정책, 주택시장 조정 등의 요인이 한국의 내수 시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긍정적인 요인은 코로나19 봉쇄를 해제한 후 중국 경제의 소비재 수요 증가를 꼽았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이 촉발한 미국 유럽은행 문제는 은행의 충분한 자본과 수익성을 이유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